Let me tell you about treasure 제가 생각하는 트레저라는 그룹은 뭔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물음표를 만들고 또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이 돼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잘 만난 그룹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이 앨범 참여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작사, 작곡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 앨범에도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리더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멤버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잘 끌어주고 그러면서 항상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특히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라는 그 점을 스스로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은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안무들과 강렬하고 힙한 곡이 특징인데요 모든 앨범의 안무들이 그랬지만 이번 안무는 특히나 멤버들의 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테일한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무를 하다보면 일이 부딪히고 절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멤버들이 안 다치길 바랄 뿐입니다 또 팬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기대해주신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는 그런 앨범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뷔와 동시에 그만보고 달려왔잖아요 아무 계산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질주 본능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트레저만의 특이점이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직진 말 그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